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주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는데 주가는 천회장의 바램대로 아직까지는 오르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행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좋아요 안좋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당장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싶다는 분들은 절대로 삼성전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절대 안오릅니다 지금 당장 오르지도 않고 행보하면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마음을 비우자 일단 마음을 비우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뭐 지금 살 때 라고 또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 사진 속 인물 박세익 씨인데 이분 보니까 유튜브 방송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투자자문 대표야 투자자문 무엇을 자문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자문하는지 하여튼 이분이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좀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현명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다들 어느정도 알만큼 알잖아요 이제 자꾸 뭐 슈퍼 개미들이나 주식 전문가나 사람들한테 자꾸 뒤통수 맞으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네이버와 같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물타기만 해야 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하여튼 뭐 잘 참았다 잘 참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과 네이버 같은 우량주는 명품이다 명품 지금 명품이 대폭 세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식은 조였던 고삐를 풀려는 기색만 나와도 강하게 반등을 할 거다 특히 삼성전자는 어느정도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고점 즉 9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까지도 상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말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듣지 마요 웃음이 나오네요 기쁨이 기쁨의 미소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일단은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상승할 거라는데 연말부터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서 2년 3년 안에 전 고점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 그럼 2년 3년 2년 3년 기다려야 돼 일단은 박세익 대표는 5만 전자마저 위태로운 지금 그 삼성에 대해서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주식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쉽고 친절한 투자 가이드로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갓세익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분 많이 나와요 보니까 박 대표가 언급한 삼성전자는 작년 1월 주당 9만 6천원대까지 올라 썼다가 현재로 5만 3천원까지 곤두벅트 쳤어요 연초 대비 주가 하락률이 32.4%다라고 이를 받아낸 것은 우리 동학개미들이야 동학개미들 올해 동학개미는 삼성은 18조원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겁니다 18조원이나 순매수했다 물타기를 하던 개미들도 이제는 지쳤어 물타기 지쳤습니다 힘들어요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지금 뭐 더 오르기 힘들지 않냐 그런 비관적인 그런 전망도 있어요 비관적인 전망 너무 개인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 대표는 물타기에 지친 동학개미들에게 참 잘했다 이렇게 위로를 건넸다는데 한번 봅시다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언제까지 이럴까 얘기하니까 약세장은 결국 끝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등이 올 경우에 우리나라 코스피, 미국 SNP500, 나스닥 등 모두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다 삼성, 네이버 같은 종목도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고 코스피 3300 그리고 삼성전자 9만원대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반등은 연말에서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확신이다 주식 전문가들은 시장이 회복해도 유동성이 이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고점을 회복하기 힘들고 2800선도 회복을 보는 게 가장 긍정적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주식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 올 연말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하지만 FED의 금리 인상이 결정을 이루는 시점이고 기업의 실적도 하강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그럼 주가 지수도 더 하락할까? 아니다 그 혹독한 경기 침체를 지금 지수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경기에 선행하는 지수다 한 6개월에서 1년을 선행한다고 하죠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혹독한 침체를 현재 시장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 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원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주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를 것으로 본다 바로 지난 6월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6월에 S&P500, 나스닥 코스피가 일제히 저점을 찍었지만은 7월과 8월에 반등을 하면서 베어메켄 랠리를 보여준 바 있어요 또 6월에 CPI 충격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3.47%를 찍었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이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한 2.6%대로 다시 안정세를 보였다고 하죠 이를 동력 삼아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현상이 본격적인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면은 다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에 증시는 반등을 시작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30% 이상 하락하는 동안 계속 사주였어요 계좌도 모두 마이너스다 지금은 마냥 버티는 중이다 하니까 많이 힘드셨겠지만은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렇게 결국 물타기 잘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대로 코스피 삼성전자 모두 전고점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잘했다 그 기간은 짧으면 2년이고 길어도 3년이면은 전고점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길게는 3년이랍니다 3년 사실 삼성전자가 8만원 9만원일 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대요 2020년 11일부터 21년 1월까지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70% 급등을 했어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명품이라도 비싸게 사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8만원 9만원 대에서 사신 분들이 많죠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계속 하락하면서 8만원대 샀던 분들이 계속 물타기를 해서 지금은 7만원 6만원 대로 매입가를 낮췄다는 점인데 고통스럽겠지만 이제는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합니다 그다마 삼성전자로 올해 시가배당률이 2.7% 수준이에요 주식수익률이 좋지 않지만 배당으로 그나마 손실을 일부 메꿀 수는 있고 특판예금 3%, 4%짜리 들어가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배당 외에도 2년 안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현재 높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이렇게 길었는데 최근에는 2,3년으로 짧아졌다고 해요 내년에서 내후년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될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따라서 삼성은 2년 안에 9만전자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 이 회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전고점 회복이 가능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혼탁한 주식은 전고점 회복이 어렵다고 합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도 국민주 반영이 올랐는데 인터넷 성장주는 고금리 시대 전망이 매우 어둡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전고점 회복할 것을 보고 있답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 보는 앱이 뭐냐 네이버 카카오다 그 안에서도 전자상거래도 하고 네이버는 제페토라는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고 있고 웹툰 등으로 북미시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메시저 서비스 외에 광고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가가 오르니 광고 단가도 오를 것이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독보적인 그런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다음 주식 호황 사이클에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매출 상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주가도 이제 착해졌다고 하죠 네이버는 PBR이 1.29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2.2배인데 카카오가 주가 17만원일 때 PBR이 13배가 넘었어요 지금은 2.2배로 떨어졌으니까 플랫폼 기업 PBR이 이렇게 낮은 것은 매우 저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런 대체불가한 사업구조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명품 기업이다 이들이 지금 바겐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야 지금 뭐 열심히 사라는 거야 하여튼 바겐세일 한다는 거죠 개미들이 삼성 네이버 카카오 주식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오히려 오르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도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개인들이 걸어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모멘텀이 없을 때라고 하죠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규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저 수급으로만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저항세를 뚫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력하고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면 수급이 아닌 기업의 내재같이 실적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 동력을 받아요 그러면 개인이 많건 외국인이 많건 간에 치고 올라가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언제 많이 샀냐면 지난 2020년 10월 말부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8조 원 정도 주식을 샀는데 이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반차주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때 한 6주에서 7조 원 정도 산 걸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달 반 만에 70% 올랐다는 거죠 즉 개인이 너무 많이 사서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시장을 단순히 수급으로만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데 우량자산은 적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개인이 사든 기관이다 외부인이 누가 사든 그 가격을 다시 찾아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도 좋다는 의미냐 외국인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을 해보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의 명품 주식과 우량 주식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지금도 외국인 비중이 높아요 네이버 외국인이 53% 삼성전자도 한때 외국인 비중이 58%까지 갔는데 지금은 49%까지 내려왔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네이버를 30% 정도만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죠 자기는 삼성의 소액 주주가 600만 명이 달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 천만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1년에 5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네이버도 한 1조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회사 수익의 절반이 외국인 몫이라는 얘기죠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그 명품 회사의 수익을 우리 국민이 더 많이 향해야 한다 개인이 많이 들고 있으면 주가 변동성이 적고 대외 이슈에도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더 이래 안정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낙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장난질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등락이 심한 거니까요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명품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박 대표가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나름대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 대입을 지금 살 때다 구만전자 회복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2년에서 3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